기별을 빠뜨리고 핵심들의 지옥에 빠지게 해주소서 하지마요 사탄의 악의와 관계해서 저희 보호자가 해주소서 점점 내 하나님께 정하오니 그를 가두고 해주소서 하지말라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르마 악의와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하지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날 괴물로 만들었어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 날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이야 세골 꺼져버려 이 악마야 내가 왜 넌 악령으로 가득찬 괴물이야 내가 왜 이상해 nein 미국 이 괴물을 지옥으로 인도하셨어 지옥으로 인도하셨어